가수의 아이돌 이번에는 가수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라는 노래의 포인트 안무를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처음에 점프를 양발을 모아서 하게 될 텐데 점프를 할 때 양손으로 오른쪽, 양쪽 무릎을 쳐주시고 내려옴과 동시에 손뼉을 위로 치면서 반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이 동작을 이어서 하면 둘, 셋, 점프, 샥! 이 동작이 됩니다. 그 후에 이제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 총 4번의 스텝을 짚게 될 텐데 아까 배웠던 크랩 스텝을 이용해서 총 4번을 짚을 건데 그때 손은 이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오른발을 짚을 때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, 고개는 총 2번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세븐에잇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후에 왼쪽 오른쪽으로 발을 찰 건데 한 번 모으고 두 번 찬 후에 오른발을 뒤로 짚으면서 손은 왼손을 펼치고 오른손을 돌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오른손으로 왼손을 치시면 됩니다. 손을 허리촘에 놓으심과 동시에 앞으로 숙여주시고 발은 총 4번을 움직일 건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그리고 팔도 오른쪽부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 하나, 둘, 셋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시면 되고 이 자세에서 팔꿈치를 허리촘으로 당겨주시고 발은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 자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. 이 동작을 같이 하게 되면 탁! 이 동작을 한 후에 이제 왼쪽으로 턴을 돌 건데요. 턴을 돌 때 손은 자유롭게 그냥 지저분하지 않게 모아주시고 오른발을 짚을 때 점프 해주시면 됩니다. 발은 벌려주시고 오른발과 오른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굽혀주고 왼손은 편 후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제 끝남과 동시에 오른손 올려주시고 왼손을 숨겨주시고 다시 한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모아주시고 왼발을 짚으면서 교차 펼치고 한 번, 두 번 그리고 손은 허리촘에 놔주시고 왼발을, 오른발을 짚음과 동시에 한 번, 두 번 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. 오른발을 앞으로 짚으면서 내려주시고요. 왼손을 들어주시고 손바닥에 봉지 상태에서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할 건데 몸을 앞으로 웨이브를 하면서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. 이 동작을 같이 하게 되면 한 번, 두 번, 세 번 후에 왼발을 뒤로 짚으면서 몸도 같이 뒤로 해주시는데 이제 손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펼치셔도 되고 아니면 한 쪽만 펼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점프 뛰어주시고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고 앞으로 가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까지 후에 아까 나왔던 동작 왼발 교차, 오른발 위로 두 번 후에 다시 한 번 손을 허리촘으로 내리시고 오른발, 왼발 이번엔 오른발 짚고 왼발을 처음과 동시에 손은 탁!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